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2022년 7월 8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베팅 예상방송에 들어갑니다 7월 둘째 주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삼복더위가 푹푹 찌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더울 때 가장 좋은 거 딴 거 없죠 주머니에 도만 많으면 아무리 삼복더위가 찾아와도 시원합니다 하루 종일 은행 가서 앉아있는 거랑 똑같죠 아무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7월 8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는요 제주 오늘은 승부를 좀 일찍 들어갑니다 제주 1,2경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축경주부터 승부로 좀 들어가는데요 제주 1,2,6,8 1,2,6,8 부산은 2,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중간에 두 개입니다 2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ARS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동입력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저녁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은데요 입금 계좌번호하고 조철의 직통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따로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마일에는 제가 전화받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자로 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7월 8일 7월 2주차 경마 7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부터 제가 띄워먹을 좋은 마필이 하나가 있어서 1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650만원 이하짜리 4세 이하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을 때리고 나갈 4번마 으뜸진이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마필을 하나 놓고 후착을 찍어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4번마 으뜸진 기승기수도 박성광 기수 믿음직한 기수로 올라가 있고요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8번마 어스칼이라는 마필이 잘 뛰었죠 계속 내측에서 좀 압박을 받으면서 직선에서는 한타 따이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받을 마필이 6번 제주 태풍 7번 신의 공주 그 다음에 외곽에 9번 신천질주 10번마 신의 능력 이런 마필들이 전부 외곽으로 다 밀려 있습니다 외곽으로 다 밀려 있기 때문에 박성광 기수가 선행 놓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빨 조지고 나가서 선행을 조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요거 으뜸진에 붙여서 분명히 최저배당이 요거 으뜸진에 붙여서 3번마 솔찬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거예요 직직전에 끈기있게 3차기였고 직전 경우도 좀 경합하다가 5차구로 내려갔는데 제가 여기다가 과인기주의라고 이미 올해일날 공부를 하면서 써놨습니다 과인기주의라는 것은 요게 아마 대끼리 팔릴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써놓은 거겠죠 아마 100% 100%는 없습니다 90% 이상 3번마 솔찬이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솔찬이라는 마필을 요 전전 경주에 제가 W로 노렸죠 근데 조금 경합했다고 해서 직선에서 끝걸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오참은 오참이지만 착차가 벌어졌던 마필이고 어차피 선행은 4번 으뜸진이 갈 것이고 이 3번마 솔찬이 이래저래 저는 직선에서 한타 부족하면서 따일 그런 경주라고 봤기 때문에 자 오늘 첫번째 승부처 자 4번마 으뜸진은 대가리인데 으뜸진은 대가리인데 으뜸진을 놓고 직전 경주에 요론보다 더 내용이 좀 괜찮았는데 보여준 모습이 또 착차가 착순이 딜딜해가지고 요게 아마 안팔일 겁니다 자 고놈에다가 갖다 한방 첫승부부터 한방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3번마 솔찬은 현장에서 완전히 꺾든지 아니면 잘해야 본전 방어 정도밖에 안 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1경주 오늘 첫번째 승부처 현장 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경주 1경주를 먹고요 연타로 2경주의 메인승부로 한방 연타로 셰리 조지입니다 제주 2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자 레이팅 25점까지입니다 레이팅 25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 써놨죠 배당판이 은근히 혼전으로 갑니다 배당판이 은근히 혼전으로 가는데 대가리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배당판은 혼전이다 역시나 노리고 때리고 해야죠 예 이게 사전인 기도가 분명히 4번 또 백록군주라는 놈이 아까 1경주와 마찬가지로 2경주도 이 백록군주가 대가리가 파질 것 같아요 간량 곽석이 태어났고 이때 백록군주가 잘 뛰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계속 그다음 나올 때부터 어영부영 막 팔리는데 특히나 직전 경주는 전현진이까지 원래 태우고 좀 팔렸었는데 자 요번 경주 워낙 편성이 띠리띠리하고 본전이기 때문에 4번 뭐 백록군주가 인기마로 팔리는 순간 요거는 너는 딱 걸렸다 메인으로 걸렸다 뭐 현장에서 배당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경주거리 900m고요 900m에서 대가리 쳤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 놈이 분명히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메인 승구입니다 이 4번마 백록군주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고 어 할 마필들이 몇두가 있는데요 요거는 전동혁신도 직전경주에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능검 때 제가 동그라미를 줬던 제가 동그라미 주는데 좀 짜죠 동그라미 잘 안줍니다 웬만한 말 같고 분명히 동그라미였는데 데뷔 전에서 흐미권 밀리더니 얼레벌레 바닥을 쳤어요 한 번 더 널었죠 우리가 역시나 직전경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입장에 성공을 했고 이 7번마 현무진이라는 마필도 선행도 가고 추입도 올라오고 직전에는 진로가 막히면서 답답했던 마필이 바로 이 7번마 현무진입니다 자 거기에 9번마 스탭킹 요것도 추입으로 한 칸 날라오다 말았는데 마음먹고 때리면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고 자 이 10번마 시무여신이라는 마필도 800m에서 비록 우승을 했지만 선행을 나가면 끈끈한 마필이다 뭐 강수한 기수가 외곽에서 선행 조지고 나가면 이것도 배당입니다 자 이 승군전 마줌마 필드라고 기존마 필드라고 한판 붙는건데 이 4번마 백록군주가 가장 먼저 3월달에 승군을 해가지고 보여준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현장에서 이게 대가리로 팔려도 요거는 잘해야 받치기밖에 안된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이 언급한 놈 중에 한놈 분명히 달라박스 대가리 갖다 꽂을겁니다 자 고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노리면서 짭짤한 중배당으로 들어가는 첫번째 메인승부 이경주 배당판 혼전 아닙니다 4번마 백록군주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에 중배당 한방 시원하게 갖다 조질테니까 이경주 이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현장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2세 이상이구요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이경주에 이어서 6경주가 두번째 메인인데요 1110m라는 경주거리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이번경주에 1번마 소울저 6번마 완벽세대 두마필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아요 1번 6번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한마디가 또 있죠 자 1번마 소울저는 직전경주에 홍건이가 잘 타냈습니다 인기 2위 대끼리 팔리고는 지켜줬는데 까딱하면 부러질 뻔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주행불량기가 있었어요 외곽 4행기가 좀 있어가지고 외곽으로 뱅글뱅글 돌다가 겨우겨우 입상을 했는데 뭐 이번경주 1번 게이트로 해서 분명히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이 6번마 완벽세대는 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전전경주에 표선왕우가 선행받고 요놈이 추입을 올라오고 때려붙으면서 깔끔하게 중배당 내면서 승군을 했는데 직전경주는 삼착으로 좀 무너졌어요 근데 물론 출발하면서 다리를 좀 약간 앞다리 들면서 좀 늦발을 했습니다 늦발을 하고 늦발한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끝걸음이 상당히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6번마 완벽세대 1번마 소울저 자 두놈 중에 좀 더 낫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소울저고요 자 결론은 이거 1번마 소울저에 붙여서 또 한방 때려 조질 마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메인승부로 가는 겁니다 1번마 소울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곽 돌면서도 직선에서 탄력이 죽지를 않았다는 그런 마필이고요 6번마 완벽세대는 뭐 승군전에 3위군 못 뛴 건 아니지만 이빨에 갖다 조졌는데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다 끝걸음에 물론 기록은 뭐 1번 34초 8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직전경주에 뽑아낸 걸음이 저는 이빨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1번마 소울저와 어울려서 한방 들어올 1짜리 한방 배당이 글쎄요 이거 제가 볼 때 최소 한 10배 15배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철이 한방 노리는 마필이 1짜리 좀 안 팔리는 마필을 제가 한마리 노립니다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놓은 한놈 1번마 소울저와 붙여가지고 한 10배 15배 뭐 많이 나오면 10배에서 15배 정도를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아 두 번째 메인승부 제주 육경주 아 요거 장악강부라 가시자구요 1번 6번 깨롬 조철의 달라빡 산 놈 분명히 갖다 꽂는다 1번마 소울저가 들어와도 항구라 하지만 만약에 소울저가 빠져버리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 팔경주입니다 제주 팔경주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제 3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주 팔경주 자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는요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가는 그런 경주인데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한수위의 전력을 보여주는 자 고영독 13조 고영독 마방의 8번마 오라태풍입니다 한영민이가 계속 타다가 이번에 이제 문현진으로 바꿔놨는데 이마필은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전개가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요 8번마 오라태풍 문현진이 대번에 승분전 맞아가지고 부담도 8키로 8개나 내려갔어요 그냥 희빨이도 왔습니다 이때 4월 9일날 경주 보면 뭐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경주였지만 그냥 선행받고 대체로 낙승이었고요 그 다음 2개 경주는 추입으로 3차 4차 가능성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 3세판 3번째 만에 선추입으로 적응을 하면서 오라 시리즈에 또 유명세를 이어갑니다 8번마 오라태풍 전개가 이제 꼬일 일도 없고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제 생각에는 4,5반매까지만 붙어 가도 승분전에 51킬로면 그냥 날라왔다 8번마 오라태풍을 놓고 또 요것도 짭짤하게 찍어 먹을 마필 조철이 또 골라놨습니다 어차피 오라태풍은 요거는 대가리로 보는데 오라태풍에 붙여가지고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던 마필 한 마리 있어요 아무튼 요번 경주는 8번 오라태풍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축이 또 확실한 경주에는 찍어 먹기 한 방으로 깔끔하게 또 적중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한골화가 되죠 8경주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 방 날릴 테니까 제주 8경주 현장 예상 꼭 청구를 하셔가지고 제주경마 유종의 미를 또 거둬야죠 7월 둘째 주 자 이렇게 해서 제주경마 1,2,6,8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오늘 2경주 4경주 6경주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 6경주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부산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노란색으로 정액제 월 15만원 보이시죠 새마을금고로 넣어주시면 되고 1일부터 31일까지가 아니고 월 12회 12번입니다 4주 1주에 3회죠 금토일 금토일 곱하기 4주 12번 접수를 하는 겁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부산 2경주 오늘 첫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400 별정 A형이고요 이거 육군 뭐 거의 거의 똥말급 편성인데 한두 마리 빼고는 어리머리 합니다 자 일단 개가리 놓고 가는 마피는 7번마 제트캣 입니다 뗄수록 걸음이 좀 늘고 있고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요 훈련시 모습도 좋습니다 배고픈 함선 마방 인데 이 함선 마방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오영일 전직 기수 오영일 전직 기수가 28조 함선 마방을 관리원들을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좀 친해졌다 그랬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의 KF1이라는 마필 항구라 할 때도 그게 함우선 마방의 마필 제트캐시는 인정을 하고 송경윤이가 직전 경주 초반에 좀 밀리더라고요 중후미권으로 밀리다가 꾸역꾸역 되고 올라왔는데 이 매직 위스퍼가 워낙 잘 뛰었습니다 조인건이가 이번에 7번마 제트캐시 오랜만에 이제 육군 기복마 들 기복마들 틈에서 대가리 찬스가 왔습니다 대가리 한번 치고 올라가야죠 자 후차권에 아리까리 합니다 1번마 마이송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도 갯길이 팔리고 죽었어요 바람 엄청 불었죠 이번에 박재희를 태어났습니다 건승주 마방에서 4kg가 좀 부담이 올라가도 기술을 바꿔야 되겠다 거기다 1번 게이트까지 딱 뽑아들었는데 얘는 뭐 1번 게이트가 굳이 그렇게 좋을 일은 없어요 앞에 붙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박재희 기술이 때문에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 정도고요 2번마 굿바이 레비츠 이번에 선행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굿바이 레비츠가 직전 경주는 그냥 초반부터 잡고 늘어졌지만 이 전 경주들 보면은 푸다닥푸다닥 이게 선행 능력이 좀 있어요 이번에 2번 게이트에 감량기수에 선행받고 갖다 조지면은 배당이 터지면 2번마 굿바이 레비츠고 3번마 골든포인트도 꾸준합니다 꾸준한데 훈련도 좋고 뭔가 얘도 결정력이 없죠 이번에 출시대로 바꿔놨습니다 태연이가 계속 타다가 민장기마방에서 손을 좀 갈아가지고 승부의지를 좀 내비쳤어요 더 3번마 골든포인트 거기에 외곽의 두 마리 8번마 나르켓 9번마 연승글로리 둘다 비슷한 경주 전개인데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1번 마이송 3번 골든포인트도 있지만 복병세에는 8번 나르켓 9번 연승멜로디 추입으로 날라올 말도 있고 안쪽에서 기습선행 버티기 나갈 2번마 굿바이 레비츠 자 요놈까지 해서 마이송까지 하면 뭐 한 5마리 정도 되죠 6마리 되는데 어차피 추구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7번마 제트캐시 자 요거 잘해야 두 방 이면 될 것 같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가는데 당연히 배당 쪽에다가 힘을 좀 주겠습니다 저는 배당 나오는 놈 중에 한 놈을 주력으로 점 찍어놨기 때문에 자 요건 부산 첫 번째 승부 7번마 제트캐시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건 경주 시원하게 한 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부산 첫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부산 2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 부산 메인이 부산 4경주 하고 6경주 입니다 부산 4경주 하고 6경주 국산 3군 1800 핸디캡 이고요 잠시만요 부산 하나를 좀 쳐놔야 되겠습니다 부산 4경주 부산 4경주 부산 자 이번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쉬에서 부산 4경주는 여러분들께 풀어들었던 그런 경주인데 변동사항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레쉬만 보신 분들은 이 방송을 좀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축을 바꾸질 않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들여다보니까 제가 2번 갤런트 워리어 7번 갤럭시 로드 둘 중에 7번 갤럭시 로드가 더 낫다 그랬죠 거기에 한방 맞거니 이 2번 갤런트 워리어 일단 한방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마피를 바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력과 방어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제 시어프레쉬에서는 7번 갤럭시 로드가 공개기후에 나와서 바로 때릴만큼 능력나다 여기에 안쪽 게이트 받은 2번 갤런트 워리어의 유연명기수 다시 한번 앞선 전개하면서 일단 7번 2번이 한방 맞건으로 보인다 그랬고 3번 아델 크라우 6번 해피우먼 이 두 마리를 다치고 가자 그랬습니다 자 이번 부산 4경주 메인승부는요 7번 갤럭시 로드를 놓고 가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자 2번마 갤런트 워리어가 아무래도 이 최저 배당을 지키기에는 좀 불안감이 좀 있다 승군전 맞은 놈인데 직전에 영원파워를 겨우겨우 깨고 올라왔죠 영원파워가 거의 따라잡을 뻔하다가 못 땄는데 대북경주는 승군전 상대가 좀 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마 갤런트 워리어를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박처만 놓고 자 조철이 말씀드린 두놈 중에 한놈 제가 좁혀드렸죠 고놈에다가 한방 예측권 20장 배당 쪽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까지 꼭 끌고 가갔고요 7번 2번이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여러분도 물론 조철이 세심하게 살피겠지만은 조철이 이런 방송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무튼 7번 2번의 댁길이 막건보다 중배당 쪽으로 한방 조질 예정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중배당 한방 찍어먹기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경조 현장에서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죠 마지막 메인 승부는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참마 4등급 1200 현직해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혼전이죠 부산 육경주도 혼전입니다 대가리가 뭐 어떤 놈인지 서너 마리가 막 이리저리 빵꾸가 날 그럴 경주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 조철이 찍어놓은 한방 한방 한 여덟배 열배 봅니다 여덟배 열배 여덟배 열배 한방짜리 예측권 20장 힘을 한번 주는데요 최근 2연승 하면서 승군한 2번마 동벌드 박재희 기수가 잘 타고 있었는데 강영군인에서 요번에 다실바를 태웠네요 물론 다실바하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박재희 기수는 외곽에 11번 어메이징풋에 올라가 있죠 섹시가 타던거 물려받아가지고 자 이번 경주 일단 2번마 동벌드가 있고 3번마 그린스피드죠 직전 경주 동벌드를 이겼습니다 바로 뒤따라가면서 외곽 데이틈에도 불구하고 서승훈이가 갖다 꽂았어요 그래서 2번 3번이 같이 승군을 했는데 뭐 착찬은 거의 없었고요 이 4번마 알파송당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그런 마필이죠 한구라 두구라 계속 해줬던거 같습니다 3연속 입상을 하다가 3연속 입상을 하다가 코리안 코리안 오크스에 나갔습니다 골든파워의 라운더 스파트 얘네 둘 참 좋은 친구 우리가 5번 10번 메인 한방으로 때려먹었던 오크스죠 여기에 출출을 해가지고 쓴맛을 한번 봤어요 출발이 좋은 마필인데 이 오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는 김혜성 기수가 의도적으로 땡기고 후미권에서 각질 변경을 한번 해본건지 센놈들 틈에서 참고 한번 타봤습니다 초반이 뭐 통 튀어나가는 그런 스피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선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 52kg 최시대 기수 백방열 마방의 승부카드죠 최시대 기수 알파송당 거기에 6번마 뷰티풀킹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곽의 11번 어메이징푸다고 선행을 까고 나갈 놈들인데요 둘 중에 한 놈이 선행을 편하게 받으면 그냥 갖다 버티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공백은 좀 있지만 6번마 뷰티풀킹 11번 어메이징푸 앞선에서 푸다닥 뗄놈들 조심해야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7번마 플래시참 인데요 야 이거는 진짜로 이때 우리 한거라 했죠 이때 1월 28일날 그 다음 12월 17일날 이건 무조건 대가리 왔다 싶었는데 바닥을 쳤어요 인기 대가리 빨리고 그러다가 휴양 갔다가 그때 뭐 우전지 파행 요배통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았죠 그래갖고 직전 경주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말 가는대로 한번 유연맹이가 타봤는데 이게 요하니스로 바뀐게 좀 찝찝해요 뭐 승부가 없고 이제 별 볼일이 없다 생각해서 요하니스를 태웠는지 아니면 유연맹이가 뭔 사정이 있어서 안 타고 못하는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제가 볼 때는 7번마 플래시참도 W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메인 승부에 어떤 식으로든 마번이 하나는 들어갈 마번은 7번마 플래시참이다 받치기라도 꼭 가져갑니다 자 요거는 대가리를 잘 세워야 되겠는데 뭐 대가리는 말씀드렸다시피 2번 동부월드 3번 그린 4번 알파 셋 중에 한 놈을 대가리로 갑니다 셋 중의 한 놈을 대가리로 가는데 경주거리가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에서 전개하는 놈들이 좀 유리할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판에서는 빡다리 갓다리 혼전 접전으로 팔리겠지만 조철의 눈에는 딱 걸려 있습니다 이놈이 대가리 무슨 혼전이냐 라고 여러분들께 자신감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넣고 중배당 한방 마지막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천만원짜리 상한가 한방 깔끔하게 한번 때려낼 테니까 부산 육경주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같이 하시자구요 조철 혼자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 까지 7월 8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진검다리 방송 예상방송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했는데요 7월 8일 금요경마 제주 1경주부터 제가 승부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제주 12 68 부산 246 자 그중에 메인승부가 제주는 2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내일 금요경마 무조건 이겨가지고 기분 좋게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철이었구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